내 연주를 원한다고? 아... 당신도 비오는 나를 사랑하는구나. 좋아, 그렇다면... 지휘자님은 악단의 조화를 중시하셔.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. 커다랗기만 한 연주자는 배치를 어지럽히거든. 다들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. 움직이긴 싫치면... 그래... 거부할 수 없어. 아직 부족해? 내 연주를 원하니? 깊고 무겁게. 내 기분을 느껴봐. 아직 부족해? 일어설 수 있니? 아... 공연란도... 소스피란도... 금방 끝날 거야. 가엾게도... 가엾어라. 눈을 감고 끝을 받아들여. 내가 포기할 이유가 되어줄게. 그렇게나... 추하게 살고 싶니? 비참하구나. 내가 끝내줄게. 내가 끝내줄게. 거부할 수 없어. 아직 부족해? 아직 부족해? 그렇게나... 추하게 살고 싶니? 끝은 정해져 있는데... 궁금해. 인간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... 당신이 여지껏 해온 일들을 알면... 그들은 경외할까? 아니면... 자신들에게 그렇게나 많은 위기가 닥쳤었다는 사실을... 더 절망할까?